둘, 셋! 투입 센세이션 안녕하십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컴백을 했는데요 오늘은 저희의 스크린 뮤비를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저는 딱 세 번만 봤어요 지금 그래서 새로 보는 마음으로 저 진짜 냉정하게 먹어요 시원해 시원해 어때 어때? 죄송한데 뭐가 있어요? I eat so 알겠어요? I eat so I eat so 저는 태양이 나왔어요 다우니 파트 춤을 좋아했는데 저거 진짜 물 아니죠? P.O.C. 진짜 물이에요? 피어 너무 잘 끓여서 그렇지 전하노 무슨 옷이 저렇게 탑 assumption tsunami 겨우 되게 비싸죠? plum Singh 설마 나오 obvious jackets bear 저 presentations 다 올려줘 와 보람이다 좋은데? 칼북목 5인 칼북목 제가 안 나가고 싶어요 칼북스? 칼북스 중촌동에 칼북스 유명하잖아 아 좋아요 그게 아니라 중촌동에 칼북스 유명해 근데 휘영이 저때 벌꿀 좀 했나? 어? 귀여워 귀여워 나 저 조명 열심히 만졌는데 편집됐어 이런게 재미있긴 하지 어 강찬이 감독님 와 이거 진짜 근데 저거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었는데 저 두개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저거 놓아가지고 얼굴이 뚫어졌어요 첫번째 첫번째 아 이거 내가 다능이 좋을 거라고 해야겠다 이거 너무 조용하던데 이거 약간 라인 색깔 라인 색깔 라인 색깔 아아악 저거 누가 멜로라라던데 아니 팬들이 이 의상을 되게 좋아해요 판타지가 이거 최의상이라고 해서 어 이거 뭐야 이거 크롬박키 의상이라고 이게 일주일여있는 저거 어? 이거 또 어 뒤에 뭐야? 저 뭐라고 얘기해? 과장 이름이 인성 형이 좋아할 거랑 젠쳐드리는데, 그 정도 좋아할 거랑 젠쳐드리는데 많이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안녕, 태양 씨, 너무 섹시한데요? 저 프레젤이 진짜 프레젤이에요. 이거 진짜, 먹고 싶어요. 왜, 공을 안 하시고? 아, 저 이미지 진짜 하십니다. 아유, 공, 어휴, 그럼 안 됐어, 저. 그러니까, 나 이거 그냥 너무 비하인드 찍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 농구 씨, 아니 근데 진짜 다 공을 못 깎고 놀아. 아니, 우리 공기 종목이 약해서. 아, 저는 방해해서. 다음엔 약간 쭉, 이런 화석으로 찍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말 너무 빨리해서. 다음에는 진짜 약간 쭉, 이런 올드하는. 난 저 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기 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 저거 진짜 멋있어. 아이, 어, 아이, 스윙! 너무 빨리 끝났어. 안 돼, 저거. 저게 살짝 광고 촬영하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저, 저거 재밌었어요. 저게 요즘 더 트렌디한 촬영 기법이라고. 아, 맞아요. 뮤비를 또 봐봤는데, 멤버분들 어때요, 어때요? 저부터 얘기해도 될까요? 사실 이런 컨셉을 저희가 처음 해봤잖아요. 이렇게 청량하게 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좀 웃고 있고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 좀 좋은 것 같고. 네. 아, 활동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잘 시작했잖아요. 희영 씨,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많이 지났어요. 어, 찬희 씨. 귀여워. 아, 저도 너무 재밌게 왔고. 네. 일단 다들 되게 약간 좀 상큼하고, 이제 상쾌하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돌 가수, 음원의 살림욕이 있다면, 이스크림이 아닐까 싶거든요. 음, 좋네요. 아, 진짜. 아, 상쾌하게요? 네, 음원에서 살림욕을 한다면, 귀로 살림욕을 한다면,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일단, 어, 판타지가 또, 그 SF9의 좀 전 앨범과는 다른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것 같아서, 좀 이번 활동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묻히자면, 이게 판타지들 마음대로 의상을 포스팸할 수 있는 극이에요. 진짜요? 아, 이게, 이게 크로마키? 크로마키가 적용이 되는 의상이거든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겨울에는 블랙 의상. 뭐, 봄에는, 약간 좀 노란색이나, 이렇게 상큼한 의상으로 크로마키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뭐요? 그렇게 약간 변화를 주실 수도 있어요. 네, 너무, 근데 되게, 그 뭐랄까, 좀 이쁜 느낌의 뮤직비디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귀여워. 네, 전체적으로 얼굴 위주로 이제, 좀 상큼한, 상큼한 뮤직비디오.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크림하면 다들 뭐, 처음에 비명,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로 인해서 이게 함성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 이번 활동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활동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렛츠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림! 많이 들어주십쇼!